오늘 같은 경우는 구사 보스님과 퍼스펙 카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보스님한테 연락을 거는 거야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안녕하세요 퍼스펙 스탠다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건가요, 저희가? 네, 그렇습니다 한 몇 시간 걸릴 거라고 혹시 예상하시나요? 보통 1시간이요? 자, 이쪽 오른쪽 어우! 끝! 넷팀, 뒤에 차 훔쳐주세요 알겠습니다! 자, 뒤에 차를 훔칩시다! 짜잔! 아, 예, 농담이고요 미안해요! 안돼! 미안해! 자, 이제 어, 뭐야 역시 역시 저 지체가 튕겼습니다! 그리고 저는 지금 버츄얼 캐릭터를 옆에다가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저의 다이내믹한 표정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돼! 아하하 안돼! 저쪽에 벤이 보이고 있군요 여기 시민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저 벤이 이동을 못해요 아, 알겠습니다 이제 뺏어볼게요 탑승하시고 출발 오,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! 속도가! 미션 클리어! 빠빰! 어, 그러고 보니까 보스님 지금 혹시 랭크가 첫 랭크신가요? 오, 마이 갓! 지금 보스님의 차를 타고서 잠깐 아차 하는 사이에 목적지까지 폴스 나왔어요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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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! 깐! 자,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적 아닙니까? 오, 트였다, 트였다 오, 마이 갓!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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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슈알치모니 죽었습니다! 아아! 이래야 이제 오, 시청자분들이 오, 좋아하시는 거고 이래야 오, 방송각이 살아나는 역시 오, 감을 아시는군요 저기 창고에 비질이 한 대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조금 대기해 주시면 되는데 아, 그럼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? 총 안 쏘고 대기 갑시다 안 쏘고 대기 어, 아유 누가 별 뛰었다 내가 뛰었나? 오, 일단 전 아닐걸요? 여러분 그냥 가세요 아아 알겠습니다 갑시다 아아아orry오 으어 각 수 있어 오 오 오 오, 마이 갓! 뭐야, 뭘, 뭘 하ㅎㅎx3 미션은 클리어 클리어, 맞죠? 이쁘다다다다다다다eta 이쁘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이actively 마이 갓! 마이 갓! 아니 더운데 누가 자꾸 물 닫은거야 이거 에잇 와하와하 세번째 준비 작업 완료 앞으로 이제 두개 남았구요 주씨님은 쥐잡아 먹었는데 아니 아니 주씨님 가디언 여기 뒤에 타면 되는거죠? 미니건이나 폭발탄 이런걸로 준비하시면 되고 아 이렇게 가는거에요 다이아믹하게 갑니다 미니건 발사 제가 탱커로 맞출게요 가자 트럭은 때리면 안되고 ㅇㅣ 트럭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거니까 ㅇㅣㅣㅣㅣㅣㅣㅣㅣㅣ00 혹시 제가 때렸나요? 조금 더 이동하실때 dus imag 오오오오오 뭐 오오오 잠시만요 Teagan 아니 Journey 자 장난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저희 실력 어피해드릴게요 오호오오오오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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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그럴수있죠 두 동반 지켜야래요 진짜 자 원투에 갑니다 NG 없이 오오오 안돼 안돼 두덤만에 지켰다 사람은 못지켰어요 한번만 일단 더 갈까요? 나이스 샷 제압 완료 짜잇 짜샷 나이스 타세요 세팅 타세요 네 여기를 타세요 아아 거기로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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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추우노새베지 까사아 포잉 어 오케오케 자오오케 어 저 잡았습니다 역시 가디언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충분히 깰 수 있겠죠 셋팅 저는 내릴 거거든요 아 저도 내릴게요 그러면 따라갑니다 저는 이 정도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죽는 건 트롤 낙하산이 안 펴져요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길 아세요 지능 같은 데 쓰는? 가장 안전한 길 저는 몰라요 그냥 감으로 갑니다 아 진짜 지능 같은데 할 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.. 여기 오면은 뭐 맞을 일이 없어요. 지능 범죄를 제가 한번 깼었거든요. 구습격 지능 범죄. 어어어! 방금 뭐죠? 방금 뭐 날아가지 않았어요? 잘..잘 못 본 건가? 이제 찐텐 진심 갑니다. 진짜 찐텐. 이 부금도 이상한 거 틀지 말고 진짜 제대로 가야 돼요. 통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 저만 믿으세요. 문제 없어요. 보스님 뒤에 갑시다 보스님. 으악 깍! 최대한 핑을 빨리 찍기 위한 방법이에요. 한 사람은 한쪽 핑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벽에 부딪혀서 첫 번째 두 번째 핑을 같이 찍어버리는 거예요. 아 이게 노리시고 일부러 넘어지신 거였어요? 네네.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. 이제 그 헤비 컴백 입으셨잖아요. 그렇죠. 그 조끼만 입어도 적용이 되거든요. 아 그러면 밑에 바지는 가벼운 거 있고? 아무거나 입으셔도 되고 거기 이제 방어력은 적용이 되고 몸이 빨라져요. 저 그리고 지금 부스터를 끊어 쓰시는데 이것도 고의물의 팁인가요? 예 그렇습니다. 저기 정상에서 활강을 하실 텐데 그 W를 막 연타하셔야 이제 그 자세를 잡거든요. 알겠습니다. 갈게요. W 연타 W 연타 W 연타 W 연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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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됐어요. 아 이게 W 연타하면은 확실히 자세를 잡는군요.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었는데 좋은 꿀팁을 받아갑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까비 자 이번판은 저도 바이크를 타고 보스님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자 넘어지면 도와주고 넘어지면? 넘어지면 도와주고 넘어지면 도와주고 자 서로가 죽지 않도록 갈라지는 길 쪽에서 기다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초코님이 저를 사라졌어요. 감사합니다. 백업 나이스샷 바이바이 어이 설마 주시님 튕기셨다 우승기 싹 빼고 진지하게 갑니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근데 진짜 되게 억울한데 꺾어서 날고 뛰어내리고 더블연타 하고 낙하산 어 저 성공했어요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보스님 쥬씨님 초코쥬씨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제 수입 150만 달러 수입의 25% 37만 달러 오마이갓 위 350만 달러 스태 своим 105만 달러 응원 이럴 노 percentage